꽃바람과의 나에게 곰돌아요 꽃바람과의 나에게 곰돌아요 꽃바람과의 나에게 곰돌아리는 아동인데 꽃바람이 이박사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했죠 어느 나라 말이였을까요? 봄, 그러면 떠오르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튤립, 튤립하면 떠오르는 나라. 뿌였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친구 집에 놀러와서 특별한 나라,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 친구 한번 소개해볼게요. 우리 겔라레 참사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네덜란드의 대사관, 겔라레 나들입니다. 제가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você 좀 살고 계세요. 네덜란드에서가요? 네. 네. 베베에서 네덜란드에서 가요. 한국에서 가요. 네덜란드가 세계 1위의 화해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 그 꽃에 대한 수출 이게 한 80% 이상 90% 정도를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화해 강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굉장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그냥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둘 다 꽃을 좋아하고 정원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야기 정원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됐는데 저희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웃사촌으로서 친구가 됐어요 우리 집이 지역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웃사촌을 불러요 우리는 동그라고 이름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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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독일 사람들은 꽃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꽃을 좋아해요 Lond clic에서 오데요 최초WAY hobbies editorial 지금은 Kivolowitz quemivities 북한 Amazon 요 ''ni Hue' 나는 토요 월 semin 월나 왜 월 월 월 월 월 월 여러분은 항상 선샤인과 선샤인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봄은 정말... 너무 비싸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고, 그리고 선샤인, 선샤인, 여름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뜻이... 네덜... 이게 낮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랜드가 랜드. 그래서 수면보다 낮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꽃이나 이런 것들을 가꾸기가 그렇게 좋은 자연환경은 아닐에도 불구하고 기후적인 영향들 때문에 이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이 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꽃에 열광하고 생활 속에서 꽃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나요? 꽃은? 저는... 저는... 저는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들은 모든 속도의 소식들입니다. 아버지들은 어렸을 때 인사하는 것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동시에 어렸을 때 일어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생활 속도가 많아요. 사실은 여기는 특별한 소식들도 없는데요. 완전 특별한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꽃이 특별한 이런 것들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꽃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튤립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꽃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전화한 튤립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전화한 튤립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이의 존재인과 튤립이의 내용은 더 큰 튤립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VAulu서는 이제 모든 게 없는거 같아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지 이게 내 대회를 받을 때가 є 아니요 사실... 김치 대회를 받는 사회일인줄 알게 돼?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끓인지대는 나라에게 를 입고 있는지 저는 그냥 보통 낸채도 시작하는 느낌? 낸채도 모두 제안시평가 시작하고 있는지 뭐든지요? 네 너무 빠르게 아니, 이게 너무 빨리. 이미 출입이 시작됩니다. 3일 주의는 진압입니다. 왜? 3일 주의는 예약을 통해 주시옵소서, 공원에 있는 곳곳에 있는 돈이 없는데 영양에 있는 돈이나 음식이 없는데 모두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뉴얼이 굉장히 심각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출입되면 아주 행복해요. 저도 유럽에 한 5, 6년 생활하면서 겨울이 너무 혹독했어요. 겨울이 우리처럼 막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영하 1도 아니면 그냥 0도 이 정도인데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도 겨울 동안 한 3개월 지내면서 한 달에 해볼 수 있는 날이 한 3일?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1월이나 2월에 구근이 올라오는 그 모습이 그 모든 우울증을 날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1월달이지만 봄을 시작하는 의미로 내셔널 튤립데이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네덜란드 스타일의 꽃꽂이 그리고 꽃을 꽂았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만져보니까 오시스가 되게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꽃이 생생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해놨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팀이 이것을 구매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네. 제 생일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커플. 네. 10원짜리. 진짜 옛날에 있었던 10원짜리. 그런데 제 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피기방에서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첫 번째. 제 첫 번째 팁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인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저것을 넣으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넣으면 된대요. 그런데 옛날 돈. 지금 돈 말고. 이것은 아마 구리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집에서 해봅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팁은 기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 물 acetate에 있는 것을 주의하여, 그런데 이것은 lotか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다 주의하여, 이렇게 물에다 주의하여, 이것이 물ет다 Conservation. 이렇게 물에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물이 있는 방향으로 물을 해. 다음 시간에, 이 물에다. 이렇게 두 번째 후에 물이 하려 있습니다. 이것은 더 좋아해서 잘 seul. 그래서 저는 아주 조금 넣었어요. 정말 조금 넣었어요. 정원에 심을 때는 튤립은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간수를 해줘야 하는데 꽃을 꽂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줄기가 썩어서 안 돼서 물은 살짝 닿을 정도로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만져봤을 때 건조했던 거예요. 이 밑에는 지금 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잔을 가져올게요. 보통 물을 잘라낸 때 바닥을 잘라낸다고요. 보통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물이 더 높은 물이 더 높아져요.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아주 잘 잘라낸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잘라낸다고요. 선수보호 샤원에서. 네. 정원으로 잘라낸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이렇게 잘라낸다고요. 그냥 잘라낸다고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봐봐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아하 루피 바inek versus 여러분이 이 팁을 알고 계신데요? 지금 모든 한국인들이 이 팁을 알고 계신데요 저는 이 팁을 알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